내일 시장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경릉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보압권 수준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내일은 저희가 또 어떤 쪽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은 그래도 오후장에 좀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 모두 오늘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장중에 스위스 중앙은행의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오후장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제 유럽 증시의 급락, 미 증시 하락, 국내 증시가 오전장에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우려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여기 또 어제 국제 유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후장 들으면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쨌든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시장을 좀 뜯어놓고 보면 지수는 오늘 상당히 견조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사실상 오늘 상승, 하락 종목 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파란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좀 특이한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오늘도 보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사실 코스닥 시장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이슈와 함께 이런 반도체주라든지 IT주들의 오늘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체제하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소재라든지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그 외에 업종과 종목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역시나 최근의 시장 컨셉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종목별로 개별적인 그런 이슈에 따른 차별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에서는 673개 종목이 하락했고 코스닥에서는 1000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내일은 좀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 좀 볼까요? 오늘도 사실 시장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종목이 10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폭락 장세가 펼쳐져도 펼쳐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플러스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오늘 강세 그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포포먼스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서 속보로 전해졌지만 일본에서 국내 우리나라한테 그동안 제재를 했었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그러한 수출 규제를 해제를 했고요. 또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용인에 320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 쪽으로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에서도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즉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액 IPS라든지 테스, 리노공업 같은 이러한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내일 시초과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좀 확인해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른 이러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믿을 수 있을 만한, 특히나 1분기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분기 어닝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 올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는 LG전자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전자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1분기에 가정 부분 매출 회복과 더불어서 원가 절감 효과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 전 사업 부분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컨셉스인 영업이 1조 원 수준을 뛰어넘는 1조 3천억 정도 수준으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난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재고를 어느 정도 털어냈고 이로 인해서 재고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1분기부터 출하량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장 부분의 성장세가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은 바로 VS 사업부 즉 전장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수주 잔고가 결국에는 2년, 3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만년 저평가주였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 어쨌든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주가가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PR 한 10배 정도 수준까지도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 주가로는 한 15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즉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닝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다음 달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15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한 10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새해에 들어서도 꾸준하게 견조하게 주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형주 중에 LG전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